홍수환 공병호 tv에서도 한번 모셔가지고 시원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시기도 약간 미묘한 시점에 감사원에 가셔가지고 특강을 하신 모양입니다 대한민국의 그 많은 사람들이 원로라고 하시는 분들이 입을 담은 상황에서 제 기억에는 참 머릿속에 선명히 남는 사람은 4.15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서울대학교 통계학과 교수를 지냈던 박성현 교수님 그분이 조순일보의 인터뷰를 통해서 통계학자로서는 사전투표의 선거 데이터가 도무지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선관위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해명을 해야겠다 해명을 못하겠죠 사전투표 득표수를 만드는데 어떻게 해명할 겁니까? 그렇게 지적했고 그 다음에 또 명지대학교 물리학과의 박영하 교수님이 이거는 뭐 수천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져가지고 안면이 모두 다 나올 확률과 같다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했고 그 사이에 또 이제 전국 사회정의를 생각하는 전국 교수 모임에 몇몇 교수님들이 발언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름이 좀 알려진 분 가운데서는 특별하게 기억나는 분이 소설가인 복걸 선생이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2021년 또 5월 달에 월간 조선에 아주 해박한 지식을 동원해가지고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에 선거 사기가 발생한 것 같다 그 부분을 어느 분보다도 더 해박한 그런 주변 지식을 총동원해가지고 복걸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인상적인 부분이 진짜 큰 투 선수답게 출신답게 홍수환 여러분들 전 세계 챔피언께서 소신껏 말씀했지 않습니까 한번 검색해보니까 공병호TV 나와서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나오네요 1개월 전에 부정선거와 싸우는 세계 챔피언 홍수환 또 일주일 전에 챔피언 홍수환 폭탄 발언 부정선거 전거 다 나왔는데 왜 수사 안 하냐 전 복싱 세계 챔피언 홍수환 부정선거 앞장서다 금성록TV 나오셔가지고 미디어애프에 3구 대선 부정선거 막아야 한다 세계 챔피언 홍수환 이렇게 아주 입담도 좋으시고 아주 인기 명강사시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침묵하는데 참 어른 노릇을 톡톡히 홍수환 그런 챔피언이 하셨죠 지금 한참 감사원이 선관이 감사를 하고 있을 텐데 이때 마침에 23일 9월 23일 오후에 복싱 세계 챔피언 출신인 홍수환 씨가 서울 삼청동 감사원을 방문했다 감사원의 초청으로 일선 감사관들에게 특강을 하기 위해서다 그러면 이 특강 자리는 감사원장님도 나오셨을 거고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도 참석을 했겠냐 그는 1977년 카리스키아 선수와의 시합에서 2라운드에서 4번 다운당하고 다시 일어나 3라운드의 KO 승리를 거둔 4전 5기의 주인공으로 유명하다 감사원 이 별관 회의실에서 감사관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특강은 1시간 정도 이어졌고 장소가 협소해 현장에 가지 못한 감사관들은 유튜브 생주기로 홍시의 특강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무슨 부정선거 이런 이야기를 안 하셨겠죠 안 하셨지만 세상 사람들은 홍수환 씨가 정말 뚜렷하게 소신 발언을 한 손에 꼽을 정도의 인물이다 그렇게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사에 대해서 제가 한번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보니까 한 분께서 서슬퍼런 좌파 독재 정권 하에서도 당당히 우파의 길을 걸었던 홍수환 챔피언 75명이 찬성하고 반대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MOR님은 감사관님들 강의 잘 들었으면 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 끝까지 파헤쳐 한 방 먹이시기 바랍니다 아주 나쁜 놈들입니다 곰정권 모든 선거에 사전투표 조작이 있어야 하는 전문가들 말 듣고 깊이 파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나랍니까 이렇게 75명이 찬성하고 반대가 0명이고 또 한 분 사이로우님은 선관위 감사를 끝까지 해서 밝힌 건 밝혀서 국민에게 주권을 되찾아주기를 감사원에게 바랍니다 68명이 찬성하고 한 명도 반대가 없습니다 75명이 찬성하고 단 한 명 반대도 없는 겁니다 사회가 어떻게 된 건지 이렇게 맹백한 그런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입을 다무는 사회가 됐으니까 기가 찬 거죠 저희들은 뭐 자식들도 다 키우고 그렇게 해가지고 큰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은 없지만 참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사회에서 자식들을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오늘 앞에 보신 바와 같이 학교에서 시험을 안 치겠다 시험을 못 치게 해야 된다 이런 단체들이 있고 하니까 어떻게 이런 데서 나라를 이게 다 이런 뭐하고 연결됩니까 선거하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교육감 선거에 다 손을 댄 거지 않습니까 오늘 보시다시피 2022년도 지방선거에서 세종시 그다음에 인천광역시 교육감 선거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손을 대지 않습니까 그게 뭐 2022년도 인천광역시하고 여러분들 세종시만 관련됩니까 전국을 다 했지 않습니까 2018년도는 다 방심했기 때문에 모든 교육감 선거에 손을 대가 다 선거를 훔쳤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어지론 MBC가 여러분들 뭐죠 그 선동과 관련된 대통령 말씀을 이러던 왜곡한 거 이거 다 여러분 뭐하고 연결됩니까 선거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언론들은 그 문제는 눈을 감고 그냥 눈으로 보이는 피상적인 부분만 다 여러분들 뭐죠 보도하고 뭐 장구치고 뭡니까 박수치고 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 이면에 있는 것을 못 보기 때문에 우리가 노예가 돼가지고 자식들하고 죽을 고생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전에서도 홍수환 챔피언이 글로벌을 윤석열 대통령한테 키워주고 어퍼컷 셀리머니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어퍼컷 셀리머니대로 그냥 한번 실전을 시원하게 하면 국민들이 뭐 한 90% 이상 아마 제가 볼 때는 지지를 할 것 같은데 그게 용기가 안 나는 모양입니다 용기는 살 수가 없으니까 용기는 뭐 백화점 가서도 팔지를 않니까 사람은 생긴 쪼대로 살다 가는 것 같아 제가 보니까 나이를 먹더라도 젊은 날 본인이 가졌던 성정이라든지 품성이라든지 세계관이 크게 뒤틀리지 않거든요 생긴 대로 놀라가는 것 같습니다 서울의 중산청들이 갖고 있는 최악점을 저는 눈여겨봅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좀 은찬해하실 분도 계십니다 당신은 촌농이잖아 우리는 서울중산청인데 서울중산청을 그렇게 나무라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계시지만 하도 대학 다닐 때 서울 만났던 서울중산청 출신들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자꾸 겹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하면 그냥 갑니다 아차 하면 그냥 가는 거지 세상사가 정신 똑바로 살리고 나서야 될 때 나서고 잡아야 될 때 잡고 쳐야 될 때 치고 이런 거 못하면 자기가 치즈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양태환님이 정확하게 정곡을 찌르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선거수사를 제대로 했다면 MBC자는 감이 없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습게 보이면 당한다는 거죠 상대방이 경멸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러면 당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셨네요 선거수사 제대로 했다면 MBC 조작은 감이 없었을 겁니다 어떻게 낫습니까 저 양반이 불법과 부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한 인물이다 그렇게 하면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녹록하게 보이면 당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강단이 있고 폐기가 있고 선학개념이 맹악하고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우습게 볼 수 있겠습니까 절대 우습게 못 보이죠 저 친구와 함께 잘못 건들렸다가는 빼도 못 추린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오직 성리님이 전국을 치르는 말씀을 해 주셨네요 상대방이 경멸하면 망하는 겁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대통령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업도 마찬가지죠 경멸당하면 그냥 그때부터는 끝장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아침 방송에서 제가 직접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해가지고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런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나오는 것을 빗대가지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군주가 백성들로부터 경멸을 당하게 되면 그때는 끝이다는 거죠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